18과 다른 아파트에서도 성금을 냈더라구요. 지금부터 8월 분여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바자회에서 음식 판매 수익금 84만 6천원, 중고 물품 판매 수익금 43만 3천 5백원으로 총 127만 9천 5백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행사 후에 계산을 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돈이 모였습니다. 이 돈은 전에 결정한 대로 경로잔치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혹시 결정을 바꿀 수도 있을까요? 왜 그러시죠, 홍매씨? 남해안에서 장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고 하던데요. 그 사람들을 위한 성금으로 내는 것은 어떨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아파트에서도 다 냈더라구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군요.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세요? 홍매씨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니 그것도 아주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지금 투표를 해서 결정하도록 할까요? 네, 그게 좋겠어요. 지금부터 8월 분여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바자회에서 음식 판매 수익금 84만 6천원, 중고 물품 판매 수익금 43만 3천 5백원으로 총 127만 9천 5백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행사 후에 계산을 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돈이 모였습니다. 이 돈은 전에 결정한 대로 경로잔치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혹시 결정을 바꿀 수도 있을까요? 왜 그러시죠, 홍매씨? 남해안에서 장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고 하던데요. 그 사람들을 위한 성금으로 내는 것은 어떨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아파트에서도 다 냈더라구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군요.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세요? 홍매씨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니 그것도 아주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지금 투표를 해서 결정하도록 할까요? 네, 그게 좋겠어요.